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농업인의 날 포스터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부받은 디자인 원고 위에 필기구와 자를 이용하여 가로, 세로의 크기를 측정한 후 각 4등분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작품 규격과 외곽선의 생략 여부를 확인하고 재단선은 3mm의 재단 여유를 두고 표시해야 하므로 실제로 작업할 창의 크기는 너비 166mm, 높이 246mm가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제공되는 소스를 확인하고 직접 그려야 할 요소들을 파악하여 각각의 작업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계획하셔야 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하고 파일, 뉴 를 선택하여 뉴 도큐멘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이름에 이미의 이름을 입력하고 유니스를 밀리미터스, 위드는 166mm, 하이트는 246mm, 칼러 모드를 CMYK 모드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새 도큐멘트 창을 만듭니다. 툴스 패널에서 렉탱귤러 그리드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을 클릭하여 렉탱귤러 그리드 툴 옵션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위드를 160mm, 하이트를 240mm로 설정하고 Horizontal Dividers와 Vertical Dividers를 각각 3으로 입력하여 16등분된 격자 도형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격자 도형이 만들어지면 도큐멘트와 정렬하기 위해서 Window, Align 패널을 열어서 Align Tool을 Align to Artboard로 선택하고 Align Object에서 Horizontal Align Center, Particle Align Center를 각각 클릭하여 작업창의 한가운데로 정렬합니다. 격자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Ctrl-E를 눌러 격자 도형을 잠그고 Line Segment Tool을 클릭하여 대각선을 그려보도록 합니다. 대각선이 모두 그려지면 Ctrl-A를 눌러 그려진 대각선을 모두 선택하고 Reflect Tool을 더블 클릭하여 Reflect 대화 상자가 열리면 Vertical로 설정하고 Copy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편으로 대각선을 복사합니다. Object Unlock All을 선택하여 잠가둔 격자 도형을 풀어주고 Ctrl-A를 눌러 전체 그려진 선들을 선택하여 선색을 빨간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격자가 모두 완성되면 Ctrl-S를 눌러 저장하고 다음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레이스 패널에서 Layer 1의 이름을 더블 클릭하여 그리드로 변경하고 Create New Layer 아이콘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새로운 레이어를 만든 후에 이름을 도형으로 변경합니다. 핸드 툴로 작업창을 드래그하여 작업창의 빈 공간을 보이게 합니다. View Over Print Preview를 클릭하여 배경색을 흰색으로 바꿔서 작업에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llipse Tool을 선택하고 작업창을 클릭하여 Ellipse 대화 상자가 열리면 Width를 100mm Height를 100mm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정원을 하나 만듭니다. 이제 원을 3등분하기 위해서 기준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ine Segment Tool을 선택하고 커서를 원의 중앙으로 이동한 다음 Alt Shift를 누른 채 위쪽으로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수직선을 하나 그립니다. 직선이 선택된 상태에서 Rotate Tool을 더블 클릭하여 Rotate 대화 상자가 열리면 앵글을 120도로 입력한 후 Copy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선을 하나 복사하고 선을 하나 더 복사하기 위해서 Object Transform Transform Again을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하나 더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Selection Tool로 원과 직선들을 모두 선택하고 Align 패널을 열어서 Align Tool을 Align to Selection으로 선택하고 정렬하기 위해서 Horizontal, Vertical, Center를 각각 클릭하여 원과 선이 정확히 중심에 정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원과 직선이 함께 선택된 상태에서 Pathfinder 패널에서 Pathfinder's Divider를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오브젝트를 분리합니다. 오브젝트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Ungroup을 눌러 그룹을 해제하고 이제는 원에서 나눠진 조각들을 각각 두 개씩 선택하여 하나씩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ion Tool로 위쪽 두 개의 원만 선택하고 Pathfinder 패널에서 Shape Mode United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조각을 하나의 조각으로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각각 두 개씩 선택하여 Shape Mode United, Shape Mode United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여섯 조각을 세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원의 안쪽에 회전 변형을 적용하여 보겠습니다. Tools 패널에서 Trill Tool을 선택한 후 더블 클릭하여 Trill Tool Options 대화 상자를 열고 Width를 아까 원과 똑같은 크기인 100 Height도 100 Angle은 0 Intensity를 50% Trill Rate는 마이너스 120도 Detail은 체크하고 10정도 Simplify는 해제하도록 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하고 다음과 같이 원의 정중앙을 클릭하여 태극 문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클릭하는 정도에 따라 태극 문양이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 만약 원하지 않는 태극 문양이 나올 경우 Ctrl Z를 눌러 D로 되돌리고 다시 한번 원을 정확히 클릭하여 태극 문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Selection 툴로 원을 모두 선택한 후 Rotate 툴을 더블 클릭하고 Rotate 대화 상자에서 Angle을 마이너스 30도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디자인 온과 똑같은 회전 모양으로 만듭니다. 다음으로 각각의 문양 사이의 빈 공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ion 툴로 원의 한 조각만 선택하고 Object Path Offset Path를 선택하여 Offset Path 대화 상자가 열리면 Offset을 마이너스 0.8 조인스는 미터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안쪽으로 살짝 들어간 원을 하나 더 복사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조각에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조각들이 모두 복사가 됐으면 선색 툴로 기존에 복사하기 전 선들은 Delete를 눌러 지워줍니다. 다음과 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문양 사이의 공간이 만들어졌음을 확인합니다. 디자인 온고를 참고하여 연색을 연색을 C100 M50 Y0 K0 C0 M90 Y70 K0 마지막은 C0 M70 Y70 K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면색을 적용한 후에 전체 선택하여 상색을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다음과 같이 태극 문양이 완성되었습니다. 디자인 온고와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확인한 후 컨트롤 S를 눌러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벼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빈 공간으로 작업창을 이동한 후 벼 모양의 잎사귀 부분을 먼저 그리기 위해서 펜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을 클릭하여 점원 하나 만들고 그 다음 점을 그대로 드래그하여 곡선 모양을 만듭니다. 마지막 점을 한 번 더 클릭하여 뾰족한 곡선을 만든 후 다음 곡선도 계속 같은 방법으로 이어서 만들어줍니다. 기본적인 곡선 모양이 만들어지면 디자인 온고를 참고로 수정을 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로 그려진 오브젝트를 수정할 때 먼저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바로 이어서 펜 툴을 선택하면 이때 컨트롤을 누르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수정하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또한 알트를 누르면 컨버트 앵커 툴이 선택이 되서 이 두 개의 툴들을 번갈아 가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선이 모두 수정이 되면 면색을 C80 M30 Y100 K 이영으로 설정하고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벼 이삭을 만들기 위해서 엘립스 툴을 선택하고 잎사귀 부분을 확대한 후 벼 잎사귀의 갈라진 부분에 다음과 같이 타원을 하나 그립니다. 셀렉션 툴로 외곽을 드래그하여 살짝 기울게 만든 후 연색을 연색을 C0 M40 Y80 K0 K0 으로 설정합니다. 셀렉션 툴로 원을 알트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복사하고 회전하여 배치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러개의 이상 모양을 복사하고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페어 모양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파일 Save를 눌러 저장하고 다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청진흥청 로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llipse 툴을 선택하고 Shift를 누른 채 작업창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원을 하나 만듭니다. 원의 면색은 없음 산색은 이미의 색으로 설정합니다. Scale 툴을 더블 클릭하여 스케일 대화 상자에서 유니폼에 82로 입력한 후 Copy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하나 더 복사하고 선택 툴로 두 개의 원을 함께 선택하고 R2 Shift을 누른 채 다음과 같이 한 쌍을 더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농청진흥청 로고는 두 개의 오브젝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리 하나 복사하여 다음에 작업이 쉽게 이루어질 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하나의 원만 가지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 두 개를 함께 선택하고 Align 패널에서 Align Object Horizontal Right 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오른쪽으로 정렬하고 안쪽에 작은원만 선택한 후 Alt Shift 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편에도 하나 복사합니다. 이때 작은원과 끈의 왼쪽점이 정확히 일치하도록 합니다. 뷰 스마트 가이드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깥쪽에 큰원만 선택하고 Scale 툴을 더블 클릭하여 이번에는 유니폼에 33을 입력한 후 Copy 버튼을 클릭하여 안쪽으로 축소 복사합니다. 중앙에 위치할 작은원을 정렬하기 위해서 안내선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룰러스 쇼 룰러스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자를 보이게 하고 자에서 그대로 드래그하여 안내선을 하나 원의 중앙에 정확히 만듭니다. 셀렉션 툴로 작은원만 선택한 후 Shift 툴을 누른 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작은원의 오른쪽과 안내선이 정확히 일치하도록 합니다. 작은원이 선택된 상태에서 Shift Alt 를 누른 채 이번에는 작은원을 오른쪽으로 복사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선과 왼쪽 점이 정확히 일치하도록 합니다. 셀렉션 툴로 중앙에 위치한 작은원 투개만 선택하고 Rotate 툴을 더블 클릭하여 Rotate 대화 상자에서 마이너스 36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회전합니다. 이제 안내선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선택하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View Rules Hide Rules 를 선택하여 보이지 않도록 해도 됩니다. 가장 큰 원과 오른쪽으로 정렬된 원만 두개 선택한 후 Pathfind 패널에서 Shape Mode 마이너스 프론트 를 선택하여 큰 원에서 안쪽 원을 오려냅니다. 이때 효과가 보이지 않으므로 면색을 잠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면이 있는 곳에만 색이 표시되기 때문에 안쪽이 비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려내기 한 아래쪽 부분을 지우기 위해서 Direct Selection 툴을 선택하고 아래쪽에 위치한 점 두개만 선택한 후 Delete 를 눌러 삭제합니다. 이때 이 두 점은 아직 연결되지 않았으므로 펜 툴을 선택하고 선에 가져간 후 클릭하여 선을 이어줍니다. 다음으로 왼쪽으로 정렬된 중간 크기의 원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원에서 필요한 부분은 아래쪽 부분이므로 나머지 위쪽 부분을 삭제하기 위해서 삭제할 영역을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선택을 해제한 후 다시 펜 툴을 선택하고 다음과 같은 모양의 오브젝트를 그립니다. 셀 선택합니다. 가장 큰 원과 방금 그린 영역 표시용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한 후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쉐임모드 마이너스 프론트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아래쪽 부분만 남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어서 방금 수정한 원과 뾰족한 모양의 원을 함께 선택하고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쉐임모드 유나이티드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줍니다. 이제 합친 영역에서 작은 원 영역을 삭제하기 위해서 작은 원만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Orange, Bring to Front를 선택하여 작은 원이 마지막에 작업한 영역보다 더 위쪽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작은 원과 큰 원을 함께 선택한 후 쉐임모드 마이너스 프론트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빼주고 이번에는 모두 선택하여 쉐임모드 유나이티드를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태극 문양이 나오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복사해 두었던 원을 이용하여 나머지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두 개를 함께 선택한 후 Align 패널에서 이번에는 다음과 같이 아래쪽으로 정렬합니다. 패스파인드 패널에서 쉐임모드 마이너스 프론트를 선택하여 안쪽을 지워주고 Direct Selection 툴로 이번에는 드래그하여 이쪽에 있는 선만 선택한 후 Delete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지워줍니다. 펜 툴로 선을 이어주고 면색을 C0 M100 Y80 K0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오브젝트를 합치고 나머지 하나의 면색은 C100 M70 Y20 K40으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짙은 파란색으로 만듭니다. 역시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다음과 같이 농총, 지능총 로고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깃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깃발 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Rectangle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긴 직사각형 모양을 만듭니다. 화면을 Ctrl plus를 눌러 다음과 같이 확대하고 Alt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총 두 개를 복사합니다. 각각 두 개를 살짝씩만 수정하여 다르게 한 후 왼쪽부터 면색을 C50 M70 Y70 K30 중간은 C60 M80 Y80 K40 K40 마지막은 C50 M60 Y60 K0으로 설정합니다. 이번에는 위쪽 지지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지지대는 Rectangle 툴링 이용하여 만들어도 되고 다음과 같이 세 개를 모두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복사하고 외계에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회전한 후 크기를 조절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해도 됩니다. 다음으로 깃발 지지대의 머리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Rounded Rectangle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둥근 직사각형을 만납니다. 이때 드래그 한 채 마우스 버튼을 떼지 않고 키보드의 상하 방향키를 누르면 둥근 정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입력하여 다음과 같이 둥근 직사각형을 만든 후 우선은 변색은 없음 선색은 임의의 색으로 설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Selection 툴로 Alt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총 두 개를 복사한 후에 세 개를 모두 선택하고 패스트 파인더 패널에서 디바이드를 클릭하여 모두 분리해준 후 Direct Selection 툴을 선택하고 가장 첫 번째 그린 둥근 직사각형의 바깥쪽 부분을 선택하여 글리티를 두 번 눌러 삭제합니다. Direct Selection 툴로 각 도형의 영역을 선택하여 왼쪽부터 면색을 C50, M70, Y70, K30 두 번째 영역은 C60, M80, Y80, K40 마지막은 C40, M50, Y50, K10 전체 선택하여 선색을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Ellipse 툴을 선택하고 지지대의 머리 부분에 다음과 같이 타원을 하나 그리고 선택 툴로 조절점을 살짝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맞게 배치한 후에 면색을 C30, M40, Y40, K0 선색은 없음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지지대의 머리 부분과 가로 지지대를 연결하는 선을 그리기 위해서 Line Segment 툴을 선택하고 지지대의 끝에서부터 머리 부분까지 선을 하나 그립니다. 선의 두께를 어느정도 적당히 두껍게 설정한 후에 선색을 C60, M80, Y80, K40으로 설정합니다. Selection 툴로 Object, Path, Outline Line Stroke를 선택하여 선으로 이루어진 오브젝트를 면 오브젝트로 바꿉니다. 선이 선택된 상태에서 Reflect 툴을 더블 클릭하여 Reflect 대화 상자를 열고 Vertical Copy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 방향으로 복사한 후에 Selection 툴로 이동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합니다. Selection 툴로 Selection 툴로 두 개의 연결선을 함께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Orange Send to Back을 선택하여 지지대 보다 뒤쪽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지지대의 머리 위쪽에 위치한 장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llipse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타원을 하나 그린 후 타원을 이등분하기 위해서 Line Segment 툴을 선택하고 원의 중앙을 Alt to Shift 툴을 누른 채 다음과 같이 수직으로 드래그하여 수직선을 하나 만듭니다. Selection 툴로 선과 원을 함께 선택한 후에 Pathfinder 패널에서 Pathfinder's Divide를 선택하여 두 개로 분리한 후 Direct Selection 툴을 선택하고 왼쪽부터 면색을 C50 M70 Y70 K30 두 번째는 C50 M60 Y70 K20으로 설정합니다. 선색은 둘 다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Selection 툴로 원을 선택하고 Rotate 툴을 클릭한 채 Alt를 누르고 가장 아래쪽 점을 정확히 클릭하여 Rotate 대화 상자를 냅니다. 대화 상자에서 앵글을 8도로 입력하고 Copy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아래 점을 중심으로 8도 돌아가게 회전하게 복사합니다. 복사된 원이 선택된 상태에서 키보드의 아래쪽 방향키를 두세 번 정도 눌러 다음과 같이 아래쪽에 배치하고 같은 방법으로 Rotate 툴을 더블 클릭하여 Rotate 대화 상자에서 8도로 입력하고 Copy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하나 더 복사합니다. Selection 툴로 위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마지막에 복사된 원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Orange Send to Back 선택하여 가장 뒤쪽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복사된 원들만 선택한 후 Reflect 툴을 더블 클릭하여 Reflect 대화 상자에서 Vertical로 설정한 후 Copy 버튼을 클릭하여 반대편으로 복사하고 Selection 툴로 Shift을 누른 채 이동하여 다음과 같이 각각 대칭이 되게 만듭니다. Selection 툴로 장식 모양을 모두 선택하고 위쪽에 다음과 같이 배치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Orange Send to Back 을 선택하여 장식 모양이 뒤쪽으로 다음과 같이 배치되게 합니다. 다음으로 깃발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를 눌러 화면을 조금 축소한 후 Rectangle 툴을 선택하고 다음과 같이 깃발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Gradient 툴을 더블 클릭하여 Gradient 패널을 열고 Type은 Linear Angle은 0 왼쪽 슬라이더를 더블 클릭하여 색상을 CMYK로 설정하고 C0 MO Y15 K0 반대편 슬라이더를 더블 클릭하여 역시 CMYK로 설정하고 C0 MO Y5 K0 K0 으로 설정합니다. 다음과 같이 깃발에 그레다이션 색상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깃발 윗부분에 여러가지 색상의 줄무늬를 넣기 위해서 브러쉬 설정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Brushes 패널을 열고 브러쉬 메뉴에서 Open Brush Library Artist Artist Choc Chacol Pencil을 선택하여 패널 메뉴가 뜨면 Selection Tool을 선택하고 모든 선택을 해제한 후에 적당한 브러쉬를 적당한 브러쉬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Tools 패널에서 Paint Brush Tool을 선택한 후 깃발의 위쪽을 드래그하여 선을 하나 그립니다. 우선 Selection Tool로 그려진 선을 선택하고 선색을 C60 M50 Y10 K0으로 설정하여 선이 적당히 그려졌는지 확인합니다. 선의 두께를 적당히 설정하여 디자인 온구와 비슷한 두께로 설정하고 나머지 선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ion Tool로 그려진 선들에 색을 각각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색은 디자인 온구를 참고로 합니다. 화면을 확대하고 Selection Tool로 정렬을 하여 배치하겠습니다. 배치가 끝나면 Selection Tool로 그려진 선들만 모두 함께 선택한 후 Object, Path, Outline Stroke를 선택하여 면 Object로 변환합니다. 깃발 바깥쪽에 삐져나온 선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먼저 Rectangle Tool로 깃발 모양에 맞춰 다음과 같이 사각 영역을 하나 그립니다. Selection Tool로 방금 그린 사각형과 선들을 함께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Make Clipping Mask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사각형의 영역에만 선들이 보이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깃발 아래 부분에 원 무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llipse Tool을 선택하고 Shift을 누른 채 다음과 같이 적당한 크기로 원을 하나 그린 후 면색은 없음 선색을 C30 M10 Y80 K0으로 설정합니다. 원의 두께를 적당히 설정하여 적당한 두께가 나오도록 한 후 Selection Tool로 Alt Shift를 누른 채 다음과 같이 끝점끼리 만날 수 있도록 하나 복사한 후에 Ctrl D를 두 번 눌러 총 두 개를 더 복사하여 원의 개수가 총 네 개가 되도록 합니다. Selection Tool로 원 네 개를 함께 선택하고 Object Path Outline Stroke 를 선택하여 면 오브젝트로 변환한 후 Pathfinder 패널에서 Shape Mode United를 선택하여 모든 영역을 하나로 합칩니다. Selection Tool로 깃발의 아래 부분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깃발의 깃발의 아래 부분에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역시 Rectangle Tool로 다음과 같이 영역을 설정한 후에 Selection Tool로 같이 선택하여 마우스 오른쪽 버튼 Make Clipping을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깃발의 아래쪽에만 원들이 보이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깃발 옆에 붙어있는 장식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olygon Tool을 선택하고 작업창의 빈 공간을 클릭하여 Polygon 대화 상자가 열리면 Side를 3으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삼각형을 하나 만듭니다. 삼각형의 크기를 살짝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ion Tool로 Object의 외곽을 Shift 툴 누른 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90도로 회전하여 삼각형의 모양이 왼쪽을 바라올 수 있게 하도록 하고 다시 크기 조절점을 살짝 드래그하여 납작한 모양의 삼각형을 만듭니다. 면색을 C60 M80 Y80 K40 으로 설정한 후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이제는 Selection Tool로 배치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를 누른 채 하나 복사하고 Ctrl D를 여러 번 눌러 다음과 같이 여러 개를 복사한 후에 Selection Tool로 복사된 모든 상막형을 선택한 후 Reflect Tool을 더블 클릭하고 Vertical Copy 버튼을 클릭하여 반대편으로 하나 복사한 후 Selection Tool로 반대편에 배치합니다. 다음으로 깃발에 들어갈 글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ertical Type Tool을 선택하고 작업창의 외곽을 한 번 클릭하여 농자 천화지 대본을 입력합니다. Selection Tool로 선택한 후 면색을 C60 M80 Y80 K40으로 설정하고 폰트와 자간 등을 적절히 설정하여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틀컷 타입 툴로 이번에는 녹만 입력합니다. 바로 이어서 키보드에 한자 키를 입력하여 한자로 변환한 후에 다음과 같이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농자 천화지 대본을 입력해 보도록 합니다. 모든 입력이 끝나면 상단에 스트로크를 적당히 설정하여 폰트 두께를 설정합니다. 면색을 C40 M40 Y50 K0 선색 역시 C40 M40 Y50 K0 으로 똑같이 설정합니다. 셀렉션 툴로 입력된 글자를 함께 선택한 후 Type Create Outlines 를 선택하여 일반 오브젝트로 편안합니다. 이제 깃발 오브젝트가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셀렉션 툴로 모두 함께 선택하고 Ctrl Z를 눌러 Group 오브젝트로 만듭니다. 다음으로 허수화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만든 깃발 모양과 같은 지지대를 먼저 만듭니다. 렉탱글 툴을 이용하여 새로 만들어도 되고 기존에 있는 귀지대를 이용해도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지지대를 이용하여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길이를 조정하고 역시 가로도 길이를 조정하여 적당한 크기로 하수화비가 들어갈 지지대를 다음과 같이 만듭니다. 다음으로 지지대 윗쪽의 얼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llipse 툴을 선택하고 shift 툴을 누른 채 드래그하여 적당한 크기로 원을 하나 그리고 면색을 C0 M20 Y20 K0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합니다. 이어서 눈을 만들기 위해서 원에다가 ellipse 툴로 작은 크기의 정원을 하나 그린 후 면색을 C60 M80 Y10 K50 으로 입력합니다. 역시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셀렉션 툴로 Alt 를 누른 채 복사하여 두 개를 적당히 배치합니다. 다음으로 입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펜 툴을 선택하고 다음과 같이 입모양을 그린 후 면색을 없음 선색을 똑같이 C60 M80 Y10 K50 으로 설정합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웨이트를 적당히 설정한 후 캡을 라운드 캡으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끝모양이 둥그스럽게 나오도록 합니다. 입모양이 선택된 상태에서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선택하여 면 오브젝트로 변환하고 다음 오브젝트를 그립니다. 다음으로 모자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모자의 모양을 그려봅니다. cast is a emin 오브젝트 아웃라인 페스 모자 모양을 적당히 그린 후 Selection 툴로 면색을 C30, M10, Y80, K0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모자의 장식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펜툴을 선택하여 장식 모양을 그립니다. Selection 툴로 세 개의 장식 모양과 모자를 함께 선택하고 Pathfinder 패널에서 Pathfinder Divide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분리한 후 Direct Selection 툴을 선택하고 바깥으로 삐져나온 부분은 Delete를 눌러 삭제합니다. Direct Selection 툴로 장식 영역만 선택한 후 면색을 C40, M20, Y85, K0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장식도 똑같은 색으로 설정합니다. 나머지 장식 부분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수화비 옷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로 지지대의 크기에 맞춰 옷 모양을 그립니다. 그리고 아르 m 다음과 같이 옷을 적당히 그린 후 그래댄트 툴을 더블클릭하여 그래댄트 패널에서 타입은 리니어 앵글은 0 왼쪽 슬라이더의 색상은 C0, M5, Y15, K0 오른쪽은 C0, M5, Y15, K0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옷걸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을 선택하고 옷걸음을 그려봅니다 면색을 C40, M40, Y50, K0으로 설정한 후 그래댄트 툴이 아니라 단색으로 설정합니다 생색은 없음으로 설정하고 수정하여 모양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옷걸음을 만든 후 이번에는 옷 아래쪽에 옷 안쪽 모양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펜툴로 그려보겠습니다 연색을 C40, M40, Y50, K0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Orange, Send to Back을 선택하여 옷보다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고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매 안쪽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이제 옷의 헝겊으로 덧댄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펜툴로 모양을 역시 그립니다 모양을 적당히 그린 후 Selection 툴로 방금 그린 오브젝트와 옷을 함께 선택하고 Pathfinder 패널에서 Pathfinder Divide를 선택하여 분리해준 후 Direct Selection 툴로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들은 Delete를 두 번 눌러 삭제합니다 Direct Selection 툴로 헝겊의 기온 부분만 선택한 후 면색을 C10, M10, Y90, K0으로 설정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위쪽에도 똑같이 헝겊으로 덧댄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위쪽의 면색은 C30, M10, Y80, K0으로 설정합니다 옷걸음이 뒤쪽으로 배치되었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Orange, Bring to Front로 선택하여 앞쪽에 배치되도록 합니다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전체 선택하여 Ctrl-Z를 눌러 그룹으로 만듭니다 다음으로 패턴 문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llipse 2를 선택하고 작업창의 빈 공간에 다음같이 타운 모양을 하나 그립니다 View Over Print Free를 선택하여 배경을 약간 짙은 회색으로 만든 후 View, Rules, Show Rules를 선택하여 눈금자를 보이게 합니다 눈금자에서 안내선을 다음과 같이 하나 만들고 Selection 툴로 타원을 선택한 후에 Rotate 툴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안내선의 아래쪽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선택하여 Rotate 대화 상자가 열리면 앵글을 60도로 입력하고 Copy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원을 하나 더 복사합니다 Ctrl-D를 여러 번 눌러 다음과 같이 꽃잎 모양이 되도록 배치합니다 Selection 툴을 선택하고 이제는 안내선을 지워도 됩니다 전체 선택하여 Alt를 누른 채 다음과 같이 대각선 방향으로 하나 복사한 후 전체 선택하여 면색을 C0, M0, Y0, K0 산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이제 모든 일러스트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Ctrl-S를 눌러 저장하고 다음 포토샵 작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포토샵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하고 파일, New를 선택하여 New 대화 상자에서 이름에 적당한 이름을 입력하고 Width는 166mm Height는 246mm Resolution을 100 Color 모드를 CMI Color 모드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Document 창을 만듭니다 다음으로 일러스트에서 그리드를 거져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 창에서 레어 패널에서 그리드 레이어의 잠금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드만 선택하여 Ctrl-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 창이 들어와 Ctrl-V를 눌러 Pixels 대화 상자가 열리면 Pixels로 붙여놓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Enter를 눌러 정작시키고 레이어스 패널을 열어서 레이어 1과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Ctrl-C를 누른 채 함께 선택하고 상단의 옵션 바에서 각각 중앙으로 정렬하여 그리드가 정확히 Document 중앙에 배치됐는지 확인합니다 레이어 1을 더블 클릭하여 이름을 그리드로 변경합니다 그리드 레이어의 LockAll 아이콘을 켜서 잠그도록 합니다 그리드 배치가 끝나면 Ctrl-S 룰러 포토샵 작업을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그라디언트 배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레이어를 만들기 위해서 Layer, New, Layer를 선택하여 New Layer 대화 상자가 열리면 이름을 배경으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같이 새 레이어를 하나 만듭니다 레이어 웨치는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이동합니다 그라디언트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툴스 패널에서 전경색을 C35, M30, Y45, K0 배경색을 C20, M15, Y40, K0으로 설정합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상단의 옵션 바에서 포그라운드 툴 백그라운드로 선택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작업창의 상단을 클릭하고 Shift를 누른 채 아래쪽 중간까지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그라디언트 배경을 만듭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를 이용한 배경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에 사용할 이미지를 넣기 위해서 파일, 오픈을 선택하여 오픈대화 상자에서 3배경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미지가 열리면 Ctrl-A를 눌러 전체 영역을 선택하고 Ctrl-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으로 들어와 Ctrl-V를 눌러 이미지를 붙여놓고 Ctrl-T를 눌러 프리 트랜스폼을 적용합니다 Shift를 누른 채 모서리를 드래그하여 적당한 크기 위치로 배치합니다 엔터를 눌러 정착시키고 레이스 패널에서 레이어의 이름을 산 배경으로 변경합니다 이미지에 흐려지는 블러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필터, 블러, 가우션 블러를 선택하여 가우션 블러 대화 상자에서 라디어스를 18픽셀 정도로 설정하여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레이스 패널에서 Add Layer Mas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마스크를 적용하고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한 후에 정경색을 C0, M0, Y0, K100 배경색을 C0, M0, Y0, K0으로 설정합니다 옵션 바에서 포그라운드 2, 백그라운드로 선택하고 3 배경의 위쪽 부분부터 아래쪽까지 그대로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위쪽에 하늘을 지웁니다 다음 배경 이미지를 불러기 위해서 파일, 오픈, 황금들력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Ctrl-A를 눌러 전체 영역을 선택하고 Ctrl-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들어와 Ctrl-V를 눌러 붙여놓고 Ctrl-T를 눌러 적당한 크기 위치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황금들력으로 변경합니다 이미지의 구형화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필터 디스토트 스피어라이즈를 선택하고 어마운트를 100%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구형화 효과가 생각대로 적용되지 않으면 Ctrl-Z를 눌러 Move 툴로 위치를 살짝 이동한 후 다시 필터 스피어라이즈 효과를 적용해 봅니다 여러 번 반복하여 적당한 효과가 나올 때까지 반복합니다 구형화 효과를 적용해 봅니다 구형화 효과를 적용해 봅니다 구형화 효과를 적용해 봅니다 구형화 효과를 적용해 봅니다 이미지의 위치를 모두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한 후 Ctrl-S를 눌러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삼색 태극 문양을 배치하고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삼색 태극 문양을 선택하고 Ctrl-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들어와 Ctrl-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 놓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Shift-T를 누른 채 위치와 크기를 조정해서 배치합니다 엔터를 눌러 장착시키고 삼색 태극 문양을 이제는 색상별로 하나씩 분리하기 위해서 Magic Wand Tool을 선택하고 삼색 태극 문양의 빨간색 부분만 다음같이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Layer New Layer 비약 컷을 선택하여 태극 문양에서 빨간색 부분만 따로 떼어내어 새 레이어로 만듭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Layer 1을 다시 선택하고 Magic Wand Tool로 파란색 영역만 선택한 후 다시 Layer New Layer 비약 컵힐을 선택하여 각각 세 개로 분리합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각각 빨간색 문양은 태극 1 나머지 태극 0203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색 태극 문양의 꽃무늬 패턴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파일 New 메뉴를 선택하고 New 대화 상자에서 Width 200 픽셀 Height 200 픽셀 Resolution 100 Color Mode CMA Color Mode 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단같이 새 도큐멘트 창을 만듭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패턴만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들어와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놓고 엔터를 눌러 정착합니다 레이스 패널에서 백그라운드 레이의 눈 아이콘을 끄고 Edit Define Pattern 메뉴를 선택하여 이름을 패턴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패턴을 등록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돌아와 태극 01 레이어를 선택하고 Layer Layer Style Pattern Overlay를 선택하여 Layer Style 대화 상자에서 패턴을 아까 등록한 패턴을 선택하고 Blend Mode는 Light Color Opacity는 12 Scale 50% 정도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패턴을 적용합니다 Layer를 더블 클릭하여 다시 Layer Style 대화 상자를 열고 이번에는 Out Glow를 선택합니다 Out Glow 옵션 상자에서 Blend Mode는 Screen Opacity는 35 색상을 C0, M0, Y0, K0 Spread를 10% Size를 55 픽셀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Out Glow를 적용합니다 적용된 패턴과 빛 효과를 다른 레이어도 똑같이 적용하기 위해서 태극 01 레이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Copy Layer Style 메뉴를 선택합니다 레이스 패널에서 태극 2와 3을 함께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Paste Layer Style을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이 똑같이 패턴과 Out Glow가 적용됨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태극 문양의 이미지를 합성해 보겠습니다 파일 Open을 선택하여 당근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당근 이미지를 수정하기 위해서 Image, Adjustment, Hue, Saturation을 클릭하여 Saturation을 Minus 20, Lightness를 Minus 40으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색감을 수정합니다 블러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Filter, Blur, Gaussian Blur를 선택하여 Radius를 약 20 픽셀 정도를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Ctrl, A를 눌러 전체 영역을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돌아와 Ctrl, V를 눌러 이미지를 붙여놓고 Ctrl, T를 눌러 Shift를 누른 채 크기를 조정합니다 이때 이미지의 크기를 빨간색 태극 문양에만 어울리도록 다음과 같이 배치합니다 Enter를 눌러 정작시키고 레이어 이름을 문양 합성 01로 변경합니다 레이어 위치를 태극 01 레이어 위로 이동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Create Clipping Mask 메뉴를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이 빨간색 부분에만 담근 문양이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이스 패널에서 Opacity를 60%로 입력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각각의 색에 각각의 이미지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ile, Open을 선택하여 이번에는 블루베리를 불러오고 Image, Adjustment, Hue, Saturation Saturation을 15 Lightness를 마이너스 20 Filter, Blur, Gaussian Blur 20 픽셀 OK 버튼을 클릭하여 블러를 적용한 후 Ctrl-A를 눌러 전체 영역을 선택하고 Ctrl-C를 눌러 복사합니다 Photoshop 작업창에 돌아와 Ctrl-V를 눌러 붙여놓고 Ctrl-T로 크기를 조정하여 파란색 태극 문양만 볼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Enter를 눌러 정착시키고 Layer 위치를 태극 02 레이어 바로 위로 이동합니다 Layer의 이름을 문양 합성 02로 변경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Create Clipping Mask를 적용합니다 Opacity를 60으로 적용하여 파란색에도 이미지를 적용합니다 다시 File, Open을 선택하여 이번에는 상추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Image, Adjustment, Hue, Saturation 이번에는 Lightness만 마이너스 20으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Filter, Gaussian Blur 똑같은 옵션으로 적용하고 Ctrl-A를 눌러 선택 Ctrl-C 복사 Photoshop 작업창에 Ctrl-V를 눌러 붙여놓고 Ctrl-T를 눌러 크기를 노란색 부분에만 맞게 배치합니다 Enter를 눌러 정착시키고 Opacity를 60 위치를 태극 03 위로 이동한 후 이름을 문양 합성 03 역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Create Clipping Mask로 노란색 부분에만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각각의 태극 문양의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합성하였습니다 중간중간 Ctrl-S를 눌러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전체의 한지 질감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File, Open을 선택하여 한지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Edit, Define Pattern 메뉴를 선택하여 OK 버튼을 클릭하여 패턴을 Photoshop에 등록합니다 Photoshop 작업창에 들어와 새 레이어를 만들고 이름을 한지 패턴으로 입력합니다 레이어 위치를 그리드 바로 아래로 이동합니다 Edit, P를 선택하여 Use를 패턴으로 선택하고 Custom 패턴을 방금 등록한 한지 패턴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눌러 패턴을 적용합니다 한지 패턴 레이어의 블렌드 모드를 Linear, Opacity를 30% 정도로 입력하여 전체적으로 한지 패턴을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행사 안내 글자가 들어갈 사각형 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레이어를 만들고 이름을 망점 박스로 입력합니다 Rectangular Mark 2를 선택하고 디자인 원고를 참고로 아래쪽 부분을 다음같이 드래그하여 영역을 선택합니다 전경색을 C30, M30, Y30, K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Alt, Dilt 를 눌러 전경색으로 채우고 선택 영역에 필터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색상 모드를 변경해 보도록 합니다 이미지 모드, RGB 칼러를 선택하여 동 플래턴을 선택합니다 이때 다른 메뉴를 선택하면 모든 레이어가 합쳐지게 되므로 주의합니다 필터, 필터 갤러리 스케치의 하프톤 패턴을 선택하여 사이즈를 1, 컨트라스트를 50, 패턴 타입은 도트로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망점 효과를 확인한 후 이미지, 모드, CMYK를 다시 선택하여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때 역시 톤 플래턴을 선택하여 레이어로 를 눌러 똑같은 허수아비 레이어를 하나 복사합니다 카피된 레이어를 허수아비 아래쪽으로 이동한 후 이름을 허수아비 그림자로 변경합니다 허수아비 그림자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눌러 프리트레스폰을 적용하고 똑같이 컨트롤을 누른 채 그림자 모양으로 수정합니다 다음같이 납작하게 만든 후 엔터를 눌러 정착시킵니다 허수아비 그림자 레이어에 락 트랜스페런스 픽셀스를 선택하여 잠그고 정경색을 C0, M0, Y0, K100 검은색으로 설정합니다 Alt, Delete를 눌러 검은색으로 색을 채운 후 Opacity를 30 정도로 입력하여 다음과 같이 그림자를 만듭니다 다음으로 깃발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깃발만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돌아와 컨트롤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 놓고 크기를 이동하여 다음같이 붙여 놨습니다 다시 컨트롤 T를 눌러 컨트롤 누른 채 각 모서리를 드래그하여 디자인 원고를 참고로 배치합니다 다시 컨트롤 T를 눌러 프리 트랜스폼을 적용하고 옵션 바에서 스위치 비트윈 프리 트랜스폼 앤 웹 모드를 클릭하여 자유로운 변형 모드로 돌아온 후 조정하여 디자인 원고대로 변형합니다 레이어 이름을 깃발로 변경하고 컨트롤 J를 눌러 하나 복사한 후 아래쪽으로 옮기고 이름을 깃발 그림자로 변경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락을 걸고 Alt Delete를 눌러 색을 채운 후 컨트롤 T를 눌러 다시 크기를 조정하여 다음같이 배치한 후 Opacity를 30% 정도로 입력하여 다음같이 역시 그림자를 만듭니다 다음으로 농부 이미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파일 파일 오픈을 선택하여 농부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농부 이미지가 열리면 펜 툴을 선택하고 농부의 외곽선을 따라 선을 따서 그리도록 합니다 이때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 확대한 후 스페이스바를 눌러 화면을 이동하고 선택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크기 여기가 끝나면 컨트롤 엔터를 눌러 선택 영역으로 저장하고 안쪽에 파진 부분은 간단하게 폴리곤 라스 툴을 선택하고 알트를 눌러 다음과 같이 선택하여 빼줍니다. 컨트롤 J를 눌러 선택한 영역을 새로운 레이어로 복사한 후 백그라운드 레이의 눈 아이콘을 꺼서 인물만 보이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이런 부분들은 폴리곤 라스 툴로 알트를 누른 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Delete를 눌러 삭제합니다. 컨트롤 D를 눌러 전체 선택 영역을 해제하고 전경색을 C60, M80, Y80, K40 배경색을 C0, M80, Y80, K80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필터를 적용하기 위해서 필터, 필터 갤러리, 스케치에서 스탬프를 선택하고 Light Dark Balance를 15, Smoothness를 9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필터 효과를 적용합니다. 컨트롤 A를 눌러 전체 영역을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돌아와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놓고 컨트롤 T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조정하여 배치해 봅니다. 레이어 이름을 농어빈으로 변경합니다. 농어빈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열고 스트로크를 클릭한 후 사이즈를 5픽셀, 포지션은 Outside, 칼러를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C0, M0, Y0, K0 이어서 Outglow를 선택하고 Screen, Opacity는 75 색상을 흰색 Spread, Spread는 12%, Size를 3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농어빈 이미지의 아래 부분이 살짝 길기 때문에 마스크를 적용하고 그라디언트 툴로 살짝 지워줍니다. 다음으로 타이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ype 툴을 선택하고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화면을 클릭하고 농을 입력합니다. 색상을 C60, M80, Y80, K40으로 입력한 후 롱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Stroke를 선택하고 Size는 6, Outside, Color를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위치를 조정하고 크기를 조정하여 다음과 같은 위치에 배치하도록 합니다.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나머지 글자를 적용해 보도록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나머지 제목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나머지 글자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브 툴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Long Layer를 복사하고 Up으로 변경합니다. 크기를 적당히 줄이고 방과 같은 위치에 배치합니다. 계속 이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제목을 완성하였습니다. 다시 Type 2를 선택하고 화면을 클릭하여 이번에는 11월 11일은 농어민의 날입니다를 입력합니다. 글자의 색을 C60, M80, Y80, K40 레이스 타일을 스트로크를 적용하고 사이즈는 이 정도 컬러를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벼모양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Ctrl-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돌아와 Ctrl-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넣습니다. 크기를 조정하여 다음과 같은 위치에 배치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열고 스트로크를 적용한 후 사이즈는 3 역시 컬러를 흰색으로 적용합니다. 스트로크의 두께를 5 정도로 다시 수정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이번에는 농총진흥청 로고를 선택하고 Ctrl-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넣고 크기를 움직여 다음과 같은 곳에 배치해 봅니다. 아까 벼는 레이어 이름을 벼 방금 로고는 농총진흥청 로고로 변경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열고 스트로크 3픽셀 칼러를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로고 아래 부분에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Type 2를 선택하고 농총진흥청을 입력합니다. 색상을 C0 M0 Y0 K80 스트로크를 적용하여 3픽셀 칼러는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크기를 조정하여 적당한 곳에 비치하고 윈도우 캐릭터 패널을 열어서 폰트를 적당한 폰트로 설정합니다. 레이스 패널에서 그리드 레이어를 가장 위쪽으로 옮기고 켜서 전체적으로 디자인 온구와 확인합니다. 그리드 레이어를 끄고 그리드 바로 아래 위치한 레이어를 선택한 후 컨트롤 알트 쉬프트 E를 눌러 모든 레이어가 합쳐진 하나의 레이어를 만듭니다. 이미지 모두 RGB 칼로로 돈블레턴을 선택하여 변경한 후 파일 세이브 에즈 포맷은 JPG를 선택하고 자신의 비번호로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JPG로 저장합니다. 이때 JPG 옵션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퀄레티를 최대 10위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모든 포토샵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인디자인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인디자인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일 New Document를 선택하여 New Document 대화 상자가 열리면 Number of Pages 는 1 Pacing Pages 는 체크를 해제하고 Page Size 는 A4 Margins 에 Make All Settings The Same 아이콘을 해제한 후 Top 은 25.5 Bottom 25.5 Left Left 22 Right 22 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Document 창을 엽니다. 작업 크기가 설정되었으면 안내선을 만들기 위해 먼저 기준선을 실제 작업 크기에 맞춰 기준선이 0이 되도록 합니다. Zoom 툴로 왼쪽 귀를 확대하고 안내선을 가져와서 상단에 X에 3을 입력하여 안쪽으로 3만큼 들어간 안내선을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위쪽에서 Y에 3을 입력하여 안쪽으로 3mm만큼 들어간 안내선을 만듭니다. 반대편에도 똑같이 안내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6이기 때문에 243 166이기 때문에 163을 입력하여 다음과 같이 안쪽으로 3mm씩 들어간 안내선을 만듭니다. 안내선이 모두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자단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Zoom 툴로 왼쪽 길을 확대한 후 라인 툴을 클릭하고 Shift 툴을 누른 채 수직선과 수평선을 그립니다. Selection 툴로 각각의 재단선의 길이를 5mm로 맞춥니다. 안내선에 맞게 선택 툴로 이동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합니다. 두 개의 수직선과 수평선을 함께 선택하여 Ctrl C를 눌러 복사하고 각각 사방에 복사하여 배치합니다. Ctrl V를 눌러붙여 놓고 다시 Selection 툴로 이동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합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를 가져와서 배치하겠습니다. 파일 클레이스 메뉴를 선택하여 포토샵에서 포토샵에서 작업한 이미지 01을 불러옵니다. 작업 크기에 정확히 붙여놓고 상단에 레퍼런스 포인트가 왼쪽 상단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한 후 X값의 0 Y 0 실제 작업 크기대로 166 H는 246을 입력하여 정확히 배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미지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Display Performance High Quality Display로 설정하여 깨끗하게 보이게 한 후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외곽선을 그리는지 안 그리는지 참고하도록 합니다. 만약에 외곽선을 그릴 시에는 외곽선을 표시해주고 생략하란 말이 있으면 외곽선을 생략해도 됩니다. 다음으로 글자를 입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들어갈 곳을 Zoom 툴로 확대한 후 Type 2를 선택하고 글자를 입력하기 전에 먼저 글상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글상자를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그리고 Parmars Day를 입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지정하여 색상을 C60 M80 Y80 K40으로 입력하여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단에서 글자 폰트와 크기 등을 적절히 설정해보도록 합니다. Type Paragraph 가운데 정렬을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중앙으로 정렬되도록 합니다. 글자 아래 선을 그리기 위해서 Line 툴을 선택하고 Shift 툴을 누른 채 수평선을 다음과 같이 그립니다. 색상은 기본 색상대로 검은색으로 설정한 후 Stroke 패널에서 웨이트가 1 픽셀 정도로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두께가 나오도록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글자를 계속 입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한글을 입력하면 깨진 폰트가 등장하게 되므로 당황하지 마시고 먼저 한글을 입력한 후 한글 폰트로 바꿔주면 됩니다. 모두 입력이 끝나면 블록 지정하고 폰트를 한글 폰트로 변경합니다. 다음같이 세 줄로 입력한 후 글자는 역시 검은색 크기와 행간 등을 적절히 설정합니다. 타입 패러그랍에서 Just By All Lines 로 설정하여 다음같이 양쪽 정롤로 설정한 후 행간도 역시 적당히 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로 조금 두껍게 해야 될 글자 부분만 블록 지정한 후 스트로크 패널에서 웨이트를 살짝 조정하여 두껍게 합니다. 다음 글자도 계속 입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는 똑같이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글자 아래 선을 그리기에서 라인툴을 선택하고 수평 방향으로 드래그하여 다음같이 선을 그립니다. 중간에 있는 선은 살짝만 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번호를 입력해보겠습니다. 즉시 글상자를 그리고 공 1을 입력한 후 폰트는 도둠 크기는 10포인트로 입력한 후 위치를 재단선과 정렬하여 배치합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 원구와 비교하여 확인한 후 파일 세이브를 눌러 자신의 비번호 입력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